그 찌라시 같은 글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난 거라고? 얘네 100% 진짜로 보고 있습니다. 야, 뭐냐, 자냐? 우리 일 들어왔다! 이 사진에 어울릴만한 글 좀 써봐. 야, 이제 댓글 달아도 되겠다. 이 기사가 오보로 사람을 죽였다고. 너 이제 그냥 커뮤니티에 다 부려. 기사님 기사 오보 아니었어요. 그게 다 저희들이 만든 방법이라고요. 제가 속은 게 맞아요. 저희가 그런 거 전문이거든요. 밖들도 다 가짜예요. 여론 조작한 거라고요. 일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요? 혹시... 무슨 정보 같은 데서도 없었어요? 거보단 더 커요. 이게 뭐 어디까지 진짜라는 건데? 이게 뭐 어디까지 진짜라는 건데? 거보단 더 커요. 뭐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